버티칼 리딩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커리큘럼 가이드를 보신 분이나 아니면 주변의 현장이나 인강에서 킹콩의 버티칼 리딩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버티칼 리딩에서 그 버티칼, 이 버티칼은 사실상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냐면 아파트의 커텐 말고 버티칼 있잖아요. 그 버티칼이에요. 수직이라는 말이죠. 수평이 아니고요. 수직입니다. 근데 저게 독해하고 버티칼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신다면 역시 버티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한번 아주 쉬운 단어로 통해서 독해를 여기서 제대로 읽어내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누구나 다 알 법한 단어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오토매티칼리. 찾아보면 중학교 3학년 고교 영어 1 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우리 메가스타디 회원 여러분. 오토매티칼리를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영어 공부를 아직 못했어서 성적이 5등급, 6등급.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게 만약에 중3 학생 고1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오토매티칼리라는 단어는 다 사전에서 찾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다 아는 단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오토매티칼리가 우리한테 배신을 때린다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로 오토매티칼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좀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받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함 같은 거 안 느껴져요? 어떻게 이 단어가 자동적으로랑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같은 단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좀 뭔가 이상하죠? 그 뭔가 이상한 거 느끼나고 빨리 얘기해요.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될 텐데 이 오토매티칼리라는 단어를 이 단어 뜻만으로 그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는 걸 직역이라고 해요. 직역. 근데 강의들 많이 들어봤죠. 직역이 아닙니다. 해석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에요. 의역.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 뜻이요. 맞게 이렇게 변화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말은 오토매티칼리, 사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저게 선천적으로, 선천적, 후천적, 거기에 선천적으로 쓰이는 예를 보여드릴 거고 그걸 통해서 독해라는 건 주변 문장이구나. 이게 수평적으로 써있는 문장들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써있잖아요. 호라이전트는. 근데 그게 사실은 위아래 문장과의 관계. 버티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문맥을 잡으면 이 단어가 그렇게 쓰이면 안 되고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 뭔지. 문맥이 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이거 2016년 6월 평권 21번이었어요. 여기서 하나의 문장만 제가 딱 뽑아왔습니다. Our body is automatically set a group of people's feelings.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검은색 글자가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오토매티칼리라는 단어 있죠? 저거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요. 문맥에 벗어난 거고요. 이걸 자동적으로 해석하면 자동적으로 내년에 수능 한 번 더 확정.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걸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문장은요.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했잖아요. 수평적으로 써있는 문장들이 수직적으로 버티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문맥을 잡는 거고 그게 아까 얘기한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2016년 시행 6월 평권 21번이었는데요. 이 지문의 맨 마지막에 결국 이 문단 속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뭐였냐면요. 하지만 그것은 후천적 능력. 학습된 능력이었다. 이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어? 런드 어빌리티가 태어나고 나서 배운 능력이라는 얘기니까 여기 위에 있었던 저 오토매티칼리라는 말은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저게 선천적으로. 다시요. 우리는 분명히 저걸 자동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하고 선천적인요. 문맥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를 이것 때문에 선천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저게 바로 버티칼의 원리입니다. 그냥 단어들만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원래 갖고 있는 뜻만으로 이렇게 어떻게 얼버무려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단 속에 있는 그 문장들은요. 각각의 문장들만의 존재 의미가 있거든요. 그 문장들이 같은 단락 속에 있다는 얘기는요. 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그 소속 문장의 하나의 뜻이 나오는 겁니다.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분 버티칼 리딩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미 모든 영어 국가에서 쓰고 있는 독해법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제가 가져와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버티칼 리딩 소개를 하고 수능에 정말 최적화된 제대로 된 학습법이라는 걸 독해법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킹콘과 함께 제대로 읽거나 해서 저는 지금 여기 제대로 해. 여러분들 제대로. 이 제대로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버티칼 리딩을 한다면 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버티칼, 수평적으로 돼 있는 문장을 수직으로 읽을 때 성적도 수직으로 올라간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아까 여기에서도 맨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였죠? 자 이 부분에서 제대로 읽는다는 것 자 실제로 우리나라 수능에 있는 지문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이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 그게 뭔지 느껴보신다면 설사 지금 이 OT를 듣고 버티칼 리딩을 수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버티칼 리딩의 수강 목적은요. 문장만 봤었던 그 문장들의 해석을 수직적 관계에서 의역을 잡아내는 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사실상 뭐 어느 과목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뭔가를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딱 배우면 그게 자기 걸로 채화가 안 돼.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 버티칼 리딩은 제가 이제 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강의를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아 저게 의역이구나. 저게 보면 그냥 강의만 보면 본인 스스로 그냥 채화될 수 있게 그냥 모든 짐을 계속 버티칼을 쳐서 채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간자율학습할 때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냥 버티칼 리딩은 보세요.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그 전에 인강을 제 버티칼 리딩 인강을 보기 전에는 그냥 문제 풀고 자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약간 힐링의 시간. 그냥 영상만 가만히 보고 있어도 가장 편하게 문맥을 잡는 그 수업을 제가 1강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버티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 보면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automatically set to agree other people's feeling. 원래 선천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거를 밑에서 하지만 이것은 후천적 ability가 아니다. 제가 색깔을 넣었어요. 이거는 파란색 이거는 빨간색 말이죠. 둘이 다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파란색과 이 파란색은 같은 말이에요. basic circuit for ampers입니다. 기본적으로 circuit이라는 건 전자회로거든요. 기본적인 전자회로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자회로라는 건 선천적 우리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걸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paraphrasing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같은 게 다르게 표현됐다는 것도 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그거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표현된 게 사실 이게 같은 거다. 아 이게 automatically set을 basic circuit으로 표현을 했고 후천적이라는 learnability를 never learn to pay it. 여기서 런드를 갖다가 공부하다 런드의 문맥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선천적으로 갖지 못한 후천적으로 배워야 되는 즉 얘하고 얘하고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이 서로 같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수직적 관계로 대립된다. 라는 걸 여러분이 1강을 이제 들어보시면 오 진정한 해석이란 이것이군 이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문맥을 그려낸다. 여러분 이제 문맥이라는 말도요. 우리 강의를 들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돼. 근데 사실상 여러분 문맥이라는 건요. 실제로 얘하고 얘 이렇게 제가 화살표 내렸잖아요. 빨간색에서 빨간색 화살표 내렸잖아요. 문맥은요. 그릴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 집에 자기가 고3인데 중학교 3학년짜리 동생이 있어. 동생이 뭐 형, 누나, 오빠, 언니 이 글의 문맥이 뭐야?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자식 문맥을 그려주마. 문맥을 이렇게 쫙쫙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문맥의 선명한 이해와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버티칼 리딩으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란색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선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무수하게 많이 긋게 되면서 채화가 될 거고 직역에서 의욕으로 발전하는 문맥을 잡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버티칼 리딩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읽어내자. 제가 1강을 통해서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이 버티칼 제대로 읽어내는 게 뭔지 제대로라는 말 제대로라는 말 저기에 대해서 이제 메가세이 킹콩이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독해의 정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1강, 2강, 3강도 3 bene, 3 Jug